나라 사랑과 민족 단결 정신을 높이기 위한 3.1운동 선언 국회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국운이 어지러운 이때, 3.1운동을 펼쳤던 선조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연합의 역사를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기념사를 전한 김영진 전 농림부 장관은 우리 민족은 위기를 맞을 때마다 대동단결로 이겨내왔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오늘날 어지러운 시국을 극복하고 나아가 희망을 노래하는 모든 국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기독교계 대표로 참석한 전병근 목사는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뜻깊은 행사가 이어지고 있어 반가운 마음이 든다며 앞으로는 민족의 염원인 남북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날 기념식엔 기독교를 비롯한 종교계 인사들과 정치, 사회 각계 지도자들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한편 주최 측은 이날 3.1운동 98주년을 기념해 각계 지도자를 중심으로 민족대표 33인을 지정했습니다. 기독교계에선 한기총 이영훈 대표회장과 명성교회 김사만 원로목사 등이 선정됐습니다. 기독교계에선 한기총 이영훈 대표회장과 명성교회 김사만 원로목사 등이 선정됐습니다. 기독교회장과 명성교회 бол원iscover 대구 Gabriella 김사만 원로목사 등이 선정됐Q Consтерес intolerantQ Shan. 기독교계에서 여러분께서 조언 중심티 foreheadcimento을 얘기합니다.